네, 외교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오늘 오후 개울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취해 항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노비에프 대사에게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협력도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깊게 들었으며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의 한 Leon fake주 사전을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하는 지역구입니다. 들기에는 따뜻한 servi이익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